안녕하세요. 째째의 오락실입니다. 오늘은 업데이트된 고스트 헌터를 한번 해볼건데요. 화동기, 사일런스 하피, 가면기를 잡아보러 함께 가봅시다. 오늘은 현우의 고스트 탐지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을 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이구나 이 느낌. 아, 부활한 시온 목소리가 들리네요. 새로운 신규 귀신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부활한 시온을 보험의 법으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. 아, 내 작품이야. 오, 작품, 작품. 화동기 나왔어요, 화동기. 아, 내 작품이야. 뭐든가서. 오, 화동기 나왔는데. 아, 왜 이렇게 레이더에 안 잡히죠? 아, 내 작품이야. 부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, 제가. 문 좀 열어주세요. 자, 오, 화동기 나왔습니다. 화동기는 A급 고스트에요. 내 작품이야.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, 내 그림 속으로 들어올래? 나는 화동기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난 예술가. 그림 속 공간을 자유자재로 변형하지. 필살기는요? 컬러풀한 물감을 이용해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어. 자, 이번에는 사일런스 화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. 오, 화동기가 나왔고. 혹시 모르니까 좀 불러볼게요. 오, 가면기. 가면기 나왔어요. 가면기는 S급이네요.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. 니 안에 감춰져 있는 힘을 보여줄게. 난 가면기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난 니가 원하는 힘을 줄 수 있어. 말만 해봐. 필살기는요? 긴 촉수로 상대를 칭칭 감고 조르지. 아, 이 무섭지만 슬픈 허밍 소리 들리시나요? 깊은 잠에 빠져들지야나. 오, 아크한 사일런스 화피가 등장했습니다. 뭔가? 어머, C급이라 너무 순식간에 잡히는데요?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. 내가 진짜 엄마야. 나도 진짜 엄마야. 향랑각씨도 엄마고. 사일런스 화피도 엄마고. 저도 엄마고. 사일런스 화피 나왔습니다. C급이라 노래를 들을 여유도 없네요.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. 우리 애기, 웃어야지. 바룬아, 사일런스 화피처럼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눈물이 난다면 내 긴 손톱으로 활짝 웃게 만들어줄게. 길쌀기는요? 길고 가는 나의 손톱으로 할켜버리지.